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휴이지 멘션3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유령 한번 싹쓸이 가봅시다. 제가 오늘은 휴이지 그 자체가 돼 볼 거예요. 짜잔! 헛! 헛! 하하하하! 레츠고 휴이지! 자 오늘은 휴이지 그 자체가 됐어요, 정말로. 아이고 우리 휴랑이 안녕! 헛헛! 아이고 커요운 거 봐. 아아... 내가 진짜 우리 댕댕이 하나는 잘 뒀단 말이야. 땡기면 될 거 같거든요? 그대로 붙여서. 일로 와! 아우 내렸지 이거. 이거는 뭐죠? 뭐 요리 공간인가요? 휴랑아! 에이 지지 지지! 그런 거 막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어? 야야야야야야! 내가 그거 먹으면 너 죽어! 유령이랑 상관이 없으려나? 지금 우리 휴랑이가 어디로 안내하는 거 같거든요? 먹을 게 잔뜩 깔려 있는데요? 어? 빵도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보니까 갓 만든 빵인 거 같고? 야야야야! 휴랑아! 그... 아니 너무 너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어? 여기 뭐야? 느낌 이상해. 아이시고? 여기 유령 파티였네요. 아이잉! 안 들키게? 살금 살금! 살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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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 수 있어? 누구야! 이거 주방에 물질은 너! 잠깐만.. 어우 연기가 너무 가득한데요? 자 이거로 빨아들인 상태에서 구이지도 같이 쭉x3 요리하는 아저씨 뭐야 이거 뭐 spark 그냥 가던길 가면 안될까요 저 지금 요리 방해 셰프의 요리방해 가지고 화가 잔뜩났거든요 이거 잘CAQ 오오..강어를 해? 자 이거 곧대lais 점son 정치 못차리게 쭉판아들립니디다door 어딜갈려고 으으으άλ으 fotos 으으ㄷ arts 내려 씻고 내려 씻고 내려 씻고 잘 가세요 쭉 들어갑니다 바이바이 야 몇 층이야 이거 아니 쥐 어? 잠깐만 야야야야 그거 빤스로는 아니지? 아 기어나와 어 이거를 살짝 여기다 어그로 끄는 건가본데 맛있는 치즈가 여기에 있어요 이리와 아 으으으으으으으으 우리 루니지님의 아호 황 황 코만 좀 먹어 제끼어 임마 노노노 노노노 자 지금 또 정신팔이네 치즈를 좀 챙겨가야되나 이거 여기 왠지 들어갈수 있을거같은디 쥐녀석 찾았다 딱걸려서 너 고대로 거기있어 내가 고대로 호롤록 해버릴리타니까 1번 뭘 던지는거야 아 나 여기 유령하나 또 있었네 잠깐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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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숨었어 어딨어 자 요거 오케오케 이거 두더기지 잡기마냥 일루와 찰칵 도망갈 생각하지마요 내려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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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번엔 안 놓친다 안 놓쳐요 안 놓쳐 가만히 좀 일석 귀찮게 좀 하지말고 어이 맞춰서 땡기면 되는거지 열어 열어 제끼야 까꿍이다 임마 딱 딱 걸렸어 아우 도망은 잘가 잠깐만 이거 저는 어차피 못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이지 나가 들어갈 차례다 일루와 쥐소리 여기에서 나는데 열어 오이씨 네네들 딱 걸렸어 일루와 일루와 단체로 찰칵 오케이 얻었습니다 4층 깔끔하게 깬 좋아 4층 버튼 얻었고 쇼 껴주고 자 4층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 이 할뱅 여기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해 자 돈이 제가 3400원 정도 있는데 어 황금뼈다귀는 유용하게 쓰겠네요 이것좀 얻어 줍시다 어? 어? 뭐야 피아노 소리가 들리네 어째 어? 어? 잠깐만 이거 양탄자는 왜이래 이거 뭐야 아우 몰라 일단 넘어가 그냥 아우 아우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맞네 맞네 딱 느낌이 오케스트라 할거 같더만 잠깐만 피아노가 막 쳤어 어 잠깐만 키노피오? 보스전인거 같거든요 저 보스를 잡아야 우리 키노피오를 구해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우 내 연주를 망쳤어 아우 내 연주를 망쳤어 하 화가 난다 어우 열정적이야 하하하하 보스전 대망의 보스전입니다 ㅈㅈ 오오오오헤 오오오 opposed 오오오옹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오오옹 노오우 vagy 우오오오오오오오 wohetti 어녆 어녆 오 interview 생각보다 끈질긴 녀석이구나 다음 연주곡 시작한다 저거 선글라스 개념이구나 벗어 임마! 눈뽕이다! 짝 땡긴다며? 네 친구랑 같이 보내줄게 같이 같이 임마 같이 같이 보내줄게 동시에 안녕 이 몸에 직접 넣어야겠어! 아우! 피아노하고 합체했다? 오마이갓 자 보수공략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뭔가 공료법이 있을 것 같은데 헉 범위공격까지? 어 자 일단 피해방좀 할게요 아 이 폭탄을 빨아서 고대로 같이 개념 아닙니까? 오마이갓 아 아 이건 폭탄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되는거네 쫙 빨아주세요 일로와 빰 빰 이걸 몇번 해야되지? 땡겨서 내려와 빰 빰 본체를 늘어내라 자 빨아줬습니다 아 아 쓸데없이 너무 정해져세요 선생님 아 아 가만히 좀 있어 아 아 진짜 더럽게 꺼질기네 자식 아이고 아 아 이걸 죽네 진짜 응 슈 슈랑아 살려줘 미안 아 경우에 음 봉일 걸리냐? 자 한번 부활했습니다 아우 정제! 진짜 죽어! 죽어! 제발!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났어? 이 자식! 제발 이제 잡아야 돼 무조건! 이걸 얼마나 잡고 있는 거야 진짜! 빨리 커서! 피 무조건 먹고! 죽어! 제발! 죽어라! 죽겠소 진짜! 아 레전드네 아 이거 이렇게 어렵게 깰 게 아닌데 컨트롤이 너무 어렵다. 어쨌든 진짜 정말 힘들게 보스 성공시켰습니다.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휴랑아! 형 개고생하는데 너 어디 갔었어? 자 이제 키노피오 구하러 갑시다. 키노피오를 꺼낼 타이밍입니다! 괜찮냐? 내가 너 지금 얼마나 힘들게 구한건지 알면 그렇게 좀 더 고마워해야 돼 인마. 내려가있어 먼저. 뭐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종 보스인가? 얘가 결국에는? 아니지 최종 보스 킹복그겠죠? 아 이건가? 땡긴 상태에서 루이치 빨리 넘어와! 오케이 문 좀 열어봐요. 되게 뭔가 마녀가 튀어나올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 곰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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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백작인건가? 어? 7층! 아 시작하자마자 또? 이번에는 제가 약간 검투사 컨셉인 것 같은데요? 구지야 구이지 넘어가주세요 좋아 이거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넘어가는거죠? 그러면은 가볍게 성공 자 구이지야 땡겨라잉 구이지가 땡기는 사이에 저는 도대로 바꿔서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가져올게 어? 어? 누구이지 잠깐만요 어엉? 어엉? 이거 뭐야? 어엉? 구이지구이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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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네나 잡아야되요? 어? 시간이 없어! 구이지 구해줄게!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헣 잠깐만 시간이 없어! 나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빨리나와빨리나와 으으으으으으으아아아 아 어 죽을뻔했다 죽을뻔했어 겨우 왔다 두번째 무슨가요? 백작이군요. 이 자식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화가 잘 뜬났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남아왔냐? 뭐야 공키올게요? 오 마이갓 이거 조금 빡셀것 같긴 한데 어우 무빙무빙 피해주고 자 보스전 들어갑니다 일단은 패턴을 조금 살펴볼게요 아야 화살 날라오는거는 피해주고 좋아하니까 저거 방패때문에 찰칵이 안먹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저거 돌진할 타이밍에 이때 찰칵 타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바퀴 돌아서 이제 올겁니다 이쪽으로 올 때 돌진하면서 찰칵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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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가지고 떼가지고 땡겨서 업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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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돌진하면서 찰칵 이리와 내려와 나도 나와 그만 더 치면 됩니다 지금 화가 잔뜩 났거든요? 동키호테 동키호테 유령 다음은 어떤 패턴일까? 이제 다섯개 다 열리나요? 자 여기서 쭉쭉쭉쭉 일단은 저 갑옷에 내리기는 했거든요? 슉슉슉슉슉 할 때 철칵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칵 임마! 넌 이미 죽어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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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아... 더 웃겠네 아우! 이렇게 해서 두번째 버튼까지 꿀꺽? 꺽? 완료 아우! 7점 버튼까지 획득했습니다 예이! 오 예이! 오 예이! 자 휴 이제 유령 호텔 정복기! 다음 시간에 구독 계속됩니다